결국 염불이란 게 뭐죠? 염. 염이에요. 염체예요. 내가 염체를 만드는데 부처님을 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참나를 염하는 것도 염불입니다. 불성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 부처님이요. 인간 중에 불성을 구현한 신성을 구현한 부처님, 예수님,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같은 분을 염해 주시면요. 여러분 정신이 힘을 얻어요. 깨어있는 분하고 공명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 가피가 필요해요. 지금 몰라 할 때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자명한 선택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염불해 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확 지금 어떤 욕망이 타오릅니다. 이때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몰라 괜찮아 이 참나를 만나신 다음에라도 선우는 논하지 말치고요. 몰라 하실 때라도 염불도 통원해 보세요. 몰라 해서 깨어있을 때 힘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아미타불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미타불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 굳이 도와주세요 말 안 하셔도 아미타불 예수님 하고 있으면요.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성자 이름을 부르면요. 확 뭔가 하나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막 그리울 때는 참나 상태로 몰라 해서 둘이 아닌 상태니까 모두가 하나인 상태. 예수님과 우리도 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한 성령 한 불성 자리 들어가서 그 이름을 어머니하고 부르면요. 뭔가 훈훈해요.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염불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불성을 염할 때는 그냥 깨어 계시는 게 그냥 몰라가 그대로 염불이 되는데 지금 인간 부처님, 인간 성자를 여러분이 염하실 때는 그분 이름을 외워주시면 여러분과 영이 원래 한 영이라 혼이 공명을 하게 되면 유까지도 같이 변합니다. 몸에도 에너지가 변해요. 해보세요. 한 한 시간만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예수님 본인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어차피 제가 볼 땐 다 십지보살들이시니까 한 분이라고 보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편한 이름으로. 다 맡기고 쉬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성경에 친절하게 해 놓으셨어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자들아 내 멍해를 매라. 나한테 그 짐 맡기고 그러면 쉬면 진정한 내가 안식을 줄 것이다. 내 멍해를 매라. 그럼 나랑 연결해라.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염체들을 다 이걸 공양해 버리시면 돼요. 욕망이 올라와요. 부처님 이거 아주 싱싱한 욕망입니다. 바칩니다. 전 모릅니다. 부처님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예수님 무거운 짐 달라고 하셨죠. 하나 보냅니다. 보내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서 참나와 예수님이 도와서 이게 아버지와 성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 도와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거다. 내가 못해요. 못 이겨요. 사실. 덤비면 바로 깨집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 덤빈다고 해봤자 10분 후에는 하고 있을 거라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 조건 맞으면 가고 있어요. 사람이. 이게 하나 이게 또 프로그램이거든요. 성격이나 이런 것도. 이게 내가 익숙하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죠. 원래 선천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그 조건 맞으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100%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조건 되면 무조건 하고 있는 거 연구하셔서 그 조건이 형성돼 가고 있으면 지금 카르마가 익어가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 움직이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때 하실 수 있는 게 몰라 괜찮아.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깨어있는 힘만으로 부족하신 것 같으면 진짜 잘 깨어있던 도인들을 부르세요. 도와달라고. 뭔가 애고가 꽉 차면서 든든해지면서 뭔가 응원군이 도와주는 것처럼 힘이 나옵니다. 그거까지 갖다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고가 힘들어요. 현상계에서 방어까지 잘해도 공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카르마까지 지으시려면 방어할 때나 공격할 때나 성자의 도움을 구하세요.